안녕하세요, 온화입니다. 오늘은 미더덕회랑 연어장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기름장이랑 초고추장 있고요. 오늘 마실 음료는 자몽홍초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먹는 미더덕회. 조합도는 정말 맛있어요. 대 стол과 후추장이랑 새콤해요. 남은 치즈가 많이 드시네요 치즈가 아주 맛있어요 치즈는 마지막에 치즈가 엄청 많아요 치즈가 많이 들어있어요 치즈가 너무 맛있어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맛있었어요 팽이버섯 두둑 너무 맛있었어요 시원한것 같아요 팽이버섯 팽이버섯 진짜 맛있다 팽이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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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장 단무지 오징어 오징어 바삭바삭 소스 치즈 오독오독 인도네시아 저는 마사지스타를 먹으면 좋겠어요 저는 마사지스타를 먹었지만 저는 마사지스타를 먹었다 제가 그냥 먹고 싶어요 이제는 마사지스타를 먹어야겠어요 너무 맛있어요 계란 참기름 고소한 맛 너무 맛있어 정말 맛있어 정말 맛있어 오늘의 영상은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 감사합니다.